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형 집행정지 허가 결정이 내려지자 SNS를 접는다고 밝혔습니다. 조 전 장관은 어제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시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로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조 전 장관은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.